뭐하지? 잘나오죠 요거씨.. 요거씨 이름이 멋있다고? 토빈지찹 음.. 근데 안그래도 둘을 다 살게갖고 난리인데 토빈지찹? 요거는 치킨 맛, 얘는 쌀먼 그러니까 연어, 그다음에 오리 아.. 잘 몸에 좋은 것이네 사람들도 오리고기는 누가 오리고기 먹을래요? 그러면 대답하지 말고 뭐 그러겠거든 그렇게 건강해줬어 주라건디, 내가 그만 밥 먹어서 좀 이따 먹고 인자, 아까 먹었으니까 좀 이따 먹으라 고맙습니다 쌍순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, 안아 먹으라 쌍순이 맛난거야 먹으라잉 밥을 금방 먹으라 다 먹으라니까 먹으라 다 먹으라니까 먹으라 음.. 잘 먹으라 끝나게 오랜만에 재료로 좋은 날 썼는데 잘 먹어야 돼 다 먹으라 다 먹으라 다 먹으라 다 먹으라 다 먹으라 배 monthly 삼순이, 맛있어? 삼순이 맛있어? 맛있어? 아이고 이맛다 이맛 그렇고 맛있어? 아이고 도빈지 참먹고 배가 아주 긍정돼야 될 것 같아 어머 세상에 배가 D라인 짠! 짠 D라인 D라인 짠!